백사장에 계신 관람객들은 부산 불꽃축제의 연을 찾아 다시 조금 더 즐기시면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관람 중 발생한 쓰레기는 꼭 대가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해변으로부터 순차로 해변해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 백사장에서 불꽃축제를 감상하신 분들은 잠시 주변 정리도 하고 쓰레기를 찾아보시면서 얘기하셨다가 숫자적으로 입원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없도록 부산 시민분들, 부산 중고축제를 찾아주신 5인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